한동안 전목사님 따라다녀 봐야 골뱅만 들지 사기꾼 소리만 듣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초창기는 청교도 카드도 만들었지 그때도 4대 사업을 옛날에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999 번호가 있어 우리가 999 010-999 우리 전목사님 111이요 전하고 싶으면 111로 해보래 999 더럽게 쉬우니까 그때도 보험 카드 이렇게 4대 사업에다가 중단이 안 하고 다시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하 그런 거 하다 보니까요 막 오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속상해가지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에이 까이놈 거 좀 쉬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선거 때는 다 나가서 했는데 말씀 집회는 막 옛날처럼 보따리 싸고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소홀이 되니까 내가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이거요 내 영이 안 살아나는 거야 흘러질 않는 거야 흘러질 않아요 그 영의 흐름이 내가 가끔 하다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 목사님 미쳤나 아 왜 자기 교회나 이래서 기도하지 왜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럼으로 인해서 영의 흐름이에요 내가 민숙이를 말씀을 듣다가 이 원리를 알고는요 통곡을 보내서 통곡을 보내면 맞다 이거다 그래서 내가 잠시 청교도도 안 가고 말이에요 조금 쉴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내가 교회에서 해보니까요 내 영도 죽지만 성도들의 영도 안 살아나더라고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영의 흐름 조용기 목사님 밑에 붙어있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나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딱 이게 끊어져 보니까 확실히 안 되더라고 청교도 말씀도 하기도 싫고 해봐야 뻑뻑해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이 되고 목사님하고 계속 이런 관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내게 이 영이 흐르니까 이 말씀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요 기도할 때 1순위로 청가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애새끼들이 아니고 일단은 전 목사님부터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왜 그러냐?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? 김충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충기 목사님이 천당가구 없으니까 아들을 데려다 놓잖아요 아들을요 그게 다 원리여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여 그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해야만 그 김충기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때 그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요 조금만 교회가 크면요 자기 스승을 물어보래요 이게 건방인 거네요 영적인 건방이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사실은 스승보다도 더 큰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스승이에요 그 스승을 늘 앞두고 이렇게 목자를 앞두고 기도를 할 때 그 영이 나한테 흐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? 함께요 함께요 함께요